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현재 하락 출발한 코스피가 장중 등락을 거듭 현재는 2,141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뚜렷한 방향성 없이 보호권의 등락을 반복, 현재는 735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식장 모두 개인은 매수를 그리고 외국인과 기구하는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변동성 장소에서 수익을 안겨줄 5스테이 요일별 맞춤 전략 전해드려야죠. 매주 수요일은 수익에 수익을 더해주는 분입니다. 정확한 패턴 분석으로 저점 매직 전략을 펼치는 이희근 대표와 오늘 시장 상황은 물론 또 내일장 전략까지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현재 양시장 보호권 등락 나타내고 있는데요. 5스테이 특방 분위기 어떤가요? 네, 특방에서는 월요일 매수한 초록뱀을 오늘 단기간 양 6% 수익 실현을 했고요. 그리고 신규 한 종목 매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코스닥 지수 움직임에 따라 종목들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고요. 매수한 종목들은 보유하면서 차분히 시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강세를 기록했을까요? 시장의 주목을 받은 특징 업종 전해주시죠. 네, 오늘 특징 업종으로는 경력주 및 방위산업주입니다. 전일 북한이 개선 공단 연락사무소를 우리 정부와 상의 없이 폭파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도 강한 유관과 함께 강력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대북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오늘 경력주, 대아티아이, 아난티 등이 8% 정도 강한 하락을 했고요. 반대로 방위산업주 빅텍 스피커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력주는 대북 리스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당분간 매수 자제를 하시고요. 방위산업주는 단기간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보유하고 계시다면 일정 부분 수익 실현을 하시고요. 지금 신규로 접근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대북 리스크는 단기 리스크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또는 내일이면 대북 리스크는 끝이 난다고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방위산업주는 내일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되고요. 경력주는 당분간 매수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내일장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어떤 대응책 세워나가야 될까요? 증시 체크포인트와 전리학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타드 문 시장은 전일 다시 한번 유동성의 힘을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패드 지역 중앙은행이 16일부터 세커너리 마켓 기업신용지구를 통해서 2,500억 달러, 약 우리 돈으로 303조 8천억 원 규모의 개별 회사체 매입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체 매입을 한다는 것은 시중에 돈을 푸는 양적 완화 정책입니다. 이번 발표로 미국의 무제한 양적 완화, 즉 무제한으로 유동성 공급하는 기조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유동성 장사에서 유동성 공급이 계속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미국 유동성의 힘으로 전일 코스피가 플러스 5.28%, 코스닥이 플러스 6.09% 양시장 모두 급등을 하였습니다. 6월 15일 급락을 하루 만에 강한 상승으로 만회했습니다. 시장이 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미국이 유동성 공급, 즉 양적 완화 정책을 종료한다는 발표가 나기 전까지건 상승장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코로나19라는 큰 위기 이후 대세 상승장 속에 있습니다. 대세 상승장 속에서도 시장은 중간중간 조정이 나옵니다. 시장 조정시마다 매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생각보다 강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랐다고 겁을 내기보다는 조정시 매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이희근 대표의 투자 전략 및 핵심 종목은 5스타 특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샵 32315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안내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SBS CNBC 증권 구독과 함께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CNBC 5스타를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유익하고 다양한 주식 정보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